야! 잡아! 잡아! 어디로 해야지? 하나, 둘, 셋 하나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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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본 마지막 한 마리 남았다고 합니다! 야! 진짜 저 아무도 못 찾는 것 같아요 이트 선배님 아닌가? 최적! 우결! 요리대전입니다! 아주 특별한 심사위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? 우리 살벅이 왜 가져가? 긴장되고 아마 물 끓이면 안 흔들 거예요 기술 안 흔들었거든요? 제법 맛있는 냄새가 나요 자, 1분 남았습니다! 1분 남았습니다! 나왔습니다! 맞판뒤집기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야, 사랑해 아유 뭐 우리 둘을 위한 노래를 또 준비하기도 했습니다. 달달해요. 지금 점수 올라갑니다. 아 이걸 이길 게 별로 없네요. 아! 어떡해! 최종 원세훈!